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저께 그것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미리 버스 시간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녀가 왜 늦을까? 그녀는 지금쯤 도착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불쑥 나와버렸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그 말이 불쑥 나와버렸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그 말이 불쑥 나와버렸다. 너는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너는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그 책방은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보낸다면 만약 당신이 시간을 보낸다면 If you spend time thinking about what you should have done you lose valuable time for planning what you will do 정의는 요구한다. 정의는 요구한다. 정의는 요구한다. 정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1.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2.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2.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3.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3.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4.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4.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5. 우리가 필요하다. 6.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내 제안은 것이다. 6. 내 제안은 어린이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내 제안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내 제안이다. 6. 내 제안이다. 건강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7. 건강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7.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8.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8.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9.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다. 9. 걱정이 신체적 증상을 낳는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다. 10.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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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과류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 10. 유감이다. 10. 그가 너무나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다니 유감이다. 11.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11.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채식주의자이다. 11.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채식주의자이다. 그가 스키 타는 것을 시작하기 전 가지는 그는 매년 겨울 살이 쪘다 너는 어디에 살았니?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엔 너는 어디에 살았니? 저희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저께 그것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어제 어제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미리 벗을 시간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에 지각했다. 나는 미리 벗을 시간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녀가 왜 늦을까? 그녀는 지금쯤 도착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불쑥 나와버렸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그 말이 불쑥 나와버렸다. 너는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너는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그 책방은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보낸다면 만약 당신이 했어야 했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만약 당신이 했어야 했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무엇을 알지를 계획하는 귀중한 시간을 잃는다. 정의는 요구한다. 정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justice demands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nybody 삶은 요구하지 않는다. life doesn't require 삶은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life doesn't require that we be the best only that we try our best 그들은 제안한다. they suggest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에 돈을 낭비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y suggest that young people stop wasting their money on unnecessary things and start saving it they suggest that young people stop wasting their money on unnecessary things and start saving it 나는 주장한다. I insist 나는 소화기가 모든 방에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 insist that every room be provided with a fire extinguisher. 우리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that we consider other people before we act. 내 제안은 것이다. My suggestion is that children be careful. 내 제안은 어린이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My suggestion is that children be careful. 내 제안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My suggestion is that children be careful. In both how and how much they use their 스마트폰 내 제안이다. It's my proposal. 정부가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내 제안이다. It's my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regulate fake news. 건강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Health experts recommend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Health experts recommend that nuts be eaten regularly. 건강 전문가들은 견과류는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Health experts recommend that nuts be eaten regularly. As they are major sources of protein, minerals and vitamins.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다. It is not so strange. 걱정이 신체적 증상을 낳는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다. It is not so strange that worry should produce physical symptoms. 유감이다. It is a shame. 그가 너무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다니 유감이다. It is a shame that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opportunity.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I would use to eat meat.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채식주의자이다. I would use to eat meat. But now I'm a vegetarian. 그는 매년 겨울 살이 쪘다. He used to put on weight every winter. 그가 스키 타는 것을 시작하기 전 가지는 그는 매년 겨울 살이 쪘다. He used to put on weight every winter until he started skiing. 너는 어디에 살았니? Where did you use to live?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너는 어디에 살았니? Where did you use to live before you moved here? 저희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you. 저희는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저희는 더 많은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About introducing more employee wellness programs. 저희는 더 많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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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